안녕하세요. 밀리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영상에서도 안내를 해드린 적 있던 신라면세점 비밀링크 이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. 제가 몇 달 전에 올린 거에는 신규 회원만 혜택을 받아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존 회원도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비밀링크가 생겼습니다. 일단 이 이벤트는 올해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신규 회원이든 기존 회원이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않고 이벤트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신라면세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. 이거는 PC랑 어플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. 신라면세점 홈페이지 내에 있는 검색창이 있다가 뮬리라고 제 닉네임을 검색을 하시면은 모두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신라면세점에 아직 가입을 하시지 않은 신규 회원분들은 뮬리라고 치면은 이런 파란색 창이 뜰 거예요. 이 창 안에서 신규 회원 가입하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신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검색창에 뮬리 검색하셔서 혜택 받기를 꼭 누르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점 꼭 주의해주시고요.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 혜택은 처음에 가입을 하면은 원래 제일 낮은 등급부터 시작을 하잖아요. 최대 20% 할인을 제공하는 슈퍼 프리미엄 플러스 등급으로 바로 등급이 올라갑니다. 이 해당 등급은 3000달러 이상 하나로 340만원 이상 구입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높은 등급이고요. 만약에 처음 신라면세점을 이용하실 때 그냥 기본적인 혜택들만 받으실 수 있잖아요. 근데 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서 슈퍼 프리미엄 플러스 등급으로 바로 올라가시면은 최대 20%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가입 기념 특별 적립금 5만원까지 나가니까 신라면세점을 처음 이용해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면세점에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최저가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겠죠.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팁핑 페이지를 이용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. 이번에 두 번째 기존 회원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미 면세점을 자주 이용하는 친구들이라면 신라면세점은 무조건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신규 회원만 혜택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기존 회원 혜택도 생겨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기존 회원 이벤트도 똑같아요. 혜택을 받는 방법은 똑같고요. 신라면세점 홈페이지 검색창에다가 뮬리를 검색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이벤트 창에서 라라캐시 1,000원하고 특별 적립금 5만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. 면세 구입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꼭 그냥 구입하시지 마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꼭 5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이 기존 회원 혜택은 신규 회원으로 가입을 하신 뒤에 혜택을 받으시고 플러스로 이 기존 회원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러면 정말 따블로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. 신규 회원이신 분들은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중복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니까 꼭 제 구독자가 아니어도 이 혜택을 이용을 해서 다들 저렴하게 면세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그냥 아무 혜택 없이 면세를 이용하면 제 기준으로 그냥 백화점에서 샀을 때랑 면세를 해서 샀을 때랑 크게 가격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. 그냥 몇 천 원 정도밖에 근데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거니까 최대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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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인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꼭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모두모두 혜택 많이 받으셔서 저렴하게 면세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